10월 31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어떻게 될까 궁금함을 안기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3만 4천 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3만 5천 달러 부분까지만 가면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강력한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얼마나 잘 돌파 지지를 해서 3만 5천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느냐가 3만 9천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지금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딱 3만 4천 달러 초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조금 더 빠지기 직전 단계인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치고 올라가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인 건지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곧 확인이 될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3만 4천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10월로 접어들면서 10월은 업토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어쨌든 10월은 업토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FTX 사태 때 가격과 비교를 하면 지금 1년 사이에 딱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200% 수준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10월도 업토버의 어떤 대열에 기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10월이 업토버가 됐으니까 11월은 과연 어떨까?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0월 파란색이 훨씬 많죠? 11월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이 많이 켜졌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10월에 업토버가 확인되고 나서 연이어서 그러니까 파란색에 파란색, 파란색에 파란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조금 이제 기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10월에도 상승한 뒤에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게 모두 다섯 번, 문벤버라고 하잖아요. 투다 문과 노벤버를 합혀가지고 이 문벤버 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60% 조금 넘는 건데 과연 올해 11월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은 약간의 더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트파이넥스의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80%를 좀 넘겼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옵션 트레이더들이 11월을 상승 매팅을 했다라는 거여서 11월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과연 11월에도 우리가 바라는 이런 지금의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의미있게 이어가고 그리고 나서 12월까지 연말 산타르리로까지 벌어지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년 1월에 블룸버그가 90%의 확률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혐오 ETF가 땅 하고 출시가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나면 공교롭게도 석 달 뒤엔 뭐가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10월에 이어서 11월까지 흐름이 좋고 연말까지 잘 타준다라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웃을 날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기대감, 그만큼의 긴장감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건 인투더블록 데이터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NVRB가 16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70% 이게 100% 이상이라면 강세장 초기 시그널 근데 지금 170%인데다가 지난번 강세장 때 300%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세장의 여지가 더 남아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영국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최종 규제안이 공개가 됐어요. 무려 94페이지 분량. 저도 다 못 봤어요. 이렇게 띄엄띄엄 살펴봤었는데 영국이 확실히 야욕을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통 금융강국이었잖아요. 금융허브. 글로벌 금융허브가 원래 영국이잖아요. 영국. 그런데 영국이 이제 대형제국으로서의 어떤 위상 같은 게 많이 사라지고 사실상 금융허브라는 어떤 위치, 위상 자체도 이전 같지가 않고 세계 금융자본의 어떤 상당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헤쳐모여가 됐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막 치고 올라와 버렸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EU 탈퇴 이후에 사실 이제 뭘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 방향성을 잘 잡았죠. 리시 소나 총리, 크립토 프렌들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이 총리가 입성을 하게 되면서 영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금융이 새로운 시대의 금융과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의 금융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크립토 이런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통 금융 강국으로서의 영국이 새로운 시대의 금융 강국으로서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뜨거운 몸짓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크립토 블록체인을 새로운 미래 금융 혁신의 주춧돌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방향성을 저 같은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잘 잡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기본적으로 크립토 허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글로벌 크립토 허브. 이게 지금 중동 맨하 지역에서는 두바이가 이걸 하려고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싱가포르와 홍콩이 크립토 허브가 되고 싶어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멍때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영국이 지금 입장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특히 달러 패권이 약간 기스가 나기 시작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크립토 혁신, 블록체인 혁신, 새로운 미래 여기 써 있잖아요.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 SS 그냥 미래적인 혁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암호화폐를 지금 미국 SEC 위원장처럼 투기의 수단, 인덱스 오브 머니 런지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Future Financial Services인 거예요. 너무 담백하잖아요. 사실 이게 맞고. Financial Services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금융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장 상징적인 곳이 영국이고 그래서 방향을 너무 잘 잡은 거죠.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맥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조금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암호화폐 활동은 기존 금융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독자적인 규제 체제가 아니라 기존 시장 법률 아래 배치할 방침이다.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 체제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예로 들면 하위 테스트로 크립토커런스의 증권성을 따진다는 게 되게 멋같은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범위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기존 제도권 안에 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할 것인지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바라봐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암호화폐 금융 규제 법안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금융 규제 법안을 강화시켜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판때기를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금융과 새로운 미래 금융을 하나의 틀 안에 놓고 금융 규제 혁신 그냥 파이낸셜 레귤러토리를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통을 지금 크게 가지고 있고 뭔가 정부 차원에서 푸시하는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이 문장을 통해서도 뉘앙스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영국 소비자와 대면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규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두 가지 의미죠. 싹 다 규제 범위로 놓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도 써있지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영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동등한 조치, 동등한 기준, 동등한 잣대로써 규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라. 이게 사실 기업장에서도 적법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나쁠 게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영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벌이면서 꼼수를 예를 들어서 머니 런드링 내지는 탈세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건 되게 지금 안 좋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비즈니스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사실 깔끔하죠. 그냥 규제 받고 그거에 따라서 잘 따르고 세금 낼 거 내고 이렇게 되면 와서 얼마든지 해라. 우리도 기업들 서포트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디파이 규제를 시도하지 않을 거다. 디파이 규제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진짜 무슨 소릴까? 이게 진의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디파이 규제를 따로 시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디파이 기업들로 하여금 조금 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파이에 대한 규제 자체가 어떤 특정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기에는 산업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내버려 두고 지금 단계에서 급하게 실효성도 없을 것 같은데 막 규제로 때려잡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산업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산업 자체가 조금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영국이 정말 작정했구나. 작정했구나. 하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개인적으로는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영국 정부의 어떤 크리프토 프렌들리한 크리프터 커런스, 블록체인 혁신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 가지 이제 엮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이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크리프토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 영국의 정부가 나선다라고 하면 그 주체는 영란은행과 재무부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중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영란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란은행의 크리프토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6년 이상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리플랩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란은행이 저번에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영란은행의 2024년 이후 로드맵 리포트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보면 기술혁신협력 파트너로 리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만에 하나 이런 정도까지 가면 사실 그런 거죠. 만에 하나 리플의 소송 이슈가 미국에서 잘못되면 진짜 그냥 눈 딱 감고 영국으로 그냥 본사 이전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영란은행이 평가하고 있는 어떤 리플과의 관계성 내지는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리플의 기술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 동기화를 위해서 함께 리플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의 동기화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짚어봤지만 상호운용성,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여러 크리프트커런시들이 서로 막 그냥 상호운용되면서 교환되면서 결제혁신 막 그냥 막 이루어져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에이터 역할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동기화한다. 상호운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는 리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 부문 기업과 혁신기술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영란은행도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행이 리플 랩스가 상징적으로 거론됐다라는 게 상당히 조금 우리 같은 특히 이제 XRP 투자자분들 많이 계신데 의미 포인트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영란은행이 리플을 거론하면서 보고서를 낸 게 좀 여러 가지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핀테크 액셀러레이터 개념 증명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 리플은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사용한 결제 동기화를 탐색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인터넷적 프로토콜, 여러 프로토콜을 인터넷적 상호운용성 연결을 시킨다라는 건데 뭔가 돈에 있어서 결제를 연결시킨다라는 거는 XRP를 이제 프리치커런스로서 활용한다라는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리플의 기술력 자체를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리포트거든요. 다른 리포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실시간 결제 지원이 가능한 리플 플랫폼을 활용해서 결제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만약에 뭔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내지는 CBDC 혁신과 관련해서 뭔가 들어갈 때 리플을 껴서 들어갈 가능성, 리플 넷저의 기술력을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말도 해요. 리플은 다른 장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다른 문장으로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한 단어로 그거죠. 상호운용성. 그래서 브릿지 커런스로서의 XLP 결국에는 추가 채택과 확장은 시간 문제 아닌가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